기상캐스터 배혜지 2019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지증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시내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 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됩니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휠체어 공간과 화물 공간이 함께 저상공간에 포함되는 만큼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시외버스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저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저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